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지금 창업을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지금 창업을 왜 망설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이유. 첫 번째, 창업은 돈이 들죠. 그렇죠? 창업은 돈이 들죠.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벌고 있는데 그냥 다니면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되면 내 돈이 나가요.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많게는 1억, 2억까지도 나가는 게 창업이죠. 내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 그게 잘 안되면 그 돈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순전히 내 돈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큰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만족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몇 살인가요? 지금 만약에 20살, 30살, 40살, 50살, 여러 나이대가 있겠죠.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회사 지금 만족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 다음에 내가 장차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지 딱 보이지 않나요? 내 위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급여는 얼마나 받고 있나요? 그 디테일한 급여는 알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어떤 처우를 받으면서, 어떤 연봉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내 업종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이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연봉을 많이 올리면서, 내가 이 전문가로서, 이 회사에서 많이 클 수 있다. 회사를 다니고 다니고 다니면서, 이직을 하면서,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다녀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니는 이 회사에서, 내가 진짜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나중에 크게 클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진짜 크게 클 수 없다면,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진짜 꿈꾸던 일, 내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뭐 금전적이 됐든, 내 정신든, 내 육체적인 노동이든,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창업을 해볼 수 있죠. 그게 가장 창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회사에 올이 나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팔십 퍼센트. 올이 나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육십 퍼센트 올이 나오고 계신가요? 오십 퍼센트 올이 나오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구십 퍼센트 팔십 퍼센트 올이 나오고 있으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창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얽매인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얽매인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똑같은 시간에 출근을 해서 똑같은 직무를 해야 되고 똑같은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딱딱 정해져 있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여러 회사를 다녔지만 발전 가능성이 많이 없었어요. 제가 크게 이직을 해서 내 연봉을 많이 높여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지식으로 다른 회사에 이바지를 하고 우리 회사에 이바지를 하면서 조금 더 크게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가 되고 그런 거를 생각지도 못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시면 그런 분을 회사에 올인하시면 돼요. 내가 내 직종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역량을 키워서 역량을 키워서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되면서 연봉도 1.5배, 2배, 3배씩 이렇게 뻥튀게 해서 회사를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꼭 다니십시오. 창업하지 마세요.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내 미래가 조금이라도 불투명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얽매인 회사 생활에 조금 지루함을 느끼고 내가 과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창업을 꼭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지루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내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될 텐데 그 퇴직할 때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회사의 적어도 3인자, 2인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인자, 3인자 아니면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옮겨가는 회사에서 2인자, 3인자가 될 수 있다면 그걸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연봉을 받을 거고 그만큼의 책임감, 그 다음에 그만큼의 밑에 부하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회사를 다녀도 돼요. 굳이 창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큼의 역량을 키워서 내가 클 수 있으면 굳이 창업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내가 퇴직하기 전에 내가 CEO가 되지 못한다. 2인자, 3인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면 내가 그 직종에서 내가 창업을 해서 내가 사장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통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창업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전적인 문제거든요. 창업을 남은 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고 어떤 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어떤 뭐 개인 전수 창업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댐댐이를 보고 열어줬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면 돈을 받고 창업을 시켜줘요. 왜? 망할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 회사는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창업이든 프랜차이즈든 내가 돈이 있으면 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업을 하게 되면 3년 안에 80%가 폐업 또는 가게를 팔고 다른 직종으로 전업을 하게 되죠.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자, 200만 원 벌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만 원 번다는 그 자체가 그냥 단순히 하루에 좋아요.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게 노동하고 200만 원 벌면 오케이, 오케이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쉽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쉬지 못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쉬고 한 달에 200만 원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2시간 노동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치면 한 달에 200만 원 번 게 크게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0만 원 버는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차라리 안 버는 게 낫죠. 내가 차라리 다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뼈 빠지게 한 달 동안 진짜 진짜 쉬지도 못하고 200만 원 벌 바에는 창업을 안 하는 게 낫죠. 통계가 말하는 거는 10명이 창업하면 8명이 망하는 거예요. 3년 안에. 망한다는 이유가 1년 차에는 돈을 조금 벌어요. 오픈빨도 있고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했으면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하지만 그게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내가 창업할 때 쏟아 부은 자금이 있잖아요.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안에 창업 자금을 회수해야만 창업 자금을 회수해야만 적어도 3년 이상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큰 프랜차이즈 어떤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진짜 한 번 창업하는데 5억씩 10억씩 드는 그런 어떤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자기의 어떤 자본을 회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작게 시작하라는 거죠. 지금 약간 좀 얘기가 좀 벗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10명이 창업하면 8명이 3년 안에 망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통계일 뿐이에요. 통계만 믿으면 지금 계속 새로 생겨나는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술집 그 다음에 어떤 판매점 의류 판매점이라든지 액세서리 판매점이라든지 모든 자영업자들은 왜 장사를 합니까? 통계정으로만 봤을 때는 내가 그 통계를 봤어요. 그럼 나도 10명 중에 8명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창업을 할까요? 하지만 통계는 통계일 뿐이에요. 되는 사람들은 됩니다. 대신에 대신에